식단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이 아랫배에 탄력이 없으면 배는 볼록 나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아랫배를 끌어올릴 수 있는 탄력입니다 뱃살이 납작해질 수 있게 복부탄력 강화 운동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동작은 브리팅이에요 여러분 호흡을 먼저 갈 거예요 자 마시고 입으로 후 내쉽해서 배를 쏙 집어넣어 주세요 다시 후 자 이거를 너무 빠르지 않게 갈 거예요 마실 땐 갈비뼈 내쉴 땐 후 얘를 계속 반복해 주세요 후 자 이때 배꼽이 등쪽으로 쏙 집어넣어지는 걸 느껴보고요 호흡은 너무 빠르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배를 후 계속 집어넣는 거 후 자 호흡 계속 하고 계시죠 자 전에 뱃살 운동 했을 때 했던 호흡 동작입니다 자 기억나시겠지만 복행근이라고 하는 복부 넓은 코르셋 근육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복부 맨 안에 있는 속근육인데요 걔네만 단단하게 이렇게 호흡으로 잡아줘도 우리 복부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어요 후 톡톡이들 알고 있죠? 식단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호흡과 운동을 통해서 배를 단단하게 활력 있게 만들어줘야 납작해진답니다 쉬고 있으면 안 돼요 후 이렇게 숨을 내뱉아주세요 후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 호흡 그대로 가지고 기어가는 자세 펠빅 털동작입니다 후 자 이렇게 호흡과 함께 골반을 살짝만 돌려줄 거예요 자 이 동작은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아랫배에 타겟을 둘 거니까 이만큼 허리 밑에 허리까지만 살짝 돌려준 동작이에요 자 오늘은 톡톡이들 끝날 때까지 모든 동작에서 언니가 알려준 배꼽을 쏙 집어넣고 가는 거를 계속 유지해야지 효과가 훨씬 더 좋다고 보면 되세요 후 자 숨을 내쉬면서 아랫배 우리 똥배의 문증을 동그랗게 우리 똥배의 무게를 느끼면서 다들 배 무게 가지고 있죠? 자 똥배의 무게를 느끼며 끌어올려주세요 자 영끌 알죠 톡톡이들 영끌까지 끌어올리듯이 영끌해주세요 후 내 뇌 내 똥배들아 그러면 영혼을 다 내가 끌어올려줄게 후 자 숨을 네에 뱉으면서 오늘 모든 동작 배를 납작하게 집어넣어주세요 자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언니 믿고 따라오세요 3초 2 3 잘하셨어요 자 세 번째 동작은 팁토 동작인데요 손끝이 엉덩이 쪽을 향하게 다리를 끌어주세요 자 발끝만 살짝 살짝 이렇게 터치할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건 언니가 알려준 후 호흡입니다 자 이때 배꼽을 계속 쏙 집어넣고 가야 돼요 자 위에서 내가 내 배를 내려다봤을 때 계속 배가 납작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톡톡이들 배를 축 늘어뜨려 놓는 게 아니라 배꼽을 집어넣고 있는 느낌이 든다면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계속 아랫배의 탄력이 느껴질 거예요 어깨 올라가지 않게 주의하면서 탈 수 있어요 여러분 어 지금쯤 배 넘는 거 까먹은 거 같은데 자 우리 배를 계속 납작하게 집어넣고 우리 아랫배 똥배를 빼는데 언니랑 화이팅 해보자고요 자 운동은 내 몸을 증오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톡톡이들 우리 다들 자기 자신 사랑하죠? 오늘 화이팅 해놓은 거예요 후 자 대속 집어넣고 아랫배 힘으로 다리 탈탈 자 네 번째 동작 인앤아웃 동작인데요 다리 똑같이 자 다리 많이 안 펼 거예요 살짝 후 살짝 후 이렇게만 갈 거예요 자 이 다리를 내 아랫배 힘 똥배 힘으로 가지고 올 건데요 자 우리 앞에 고관절 굴곡근이라고 하는 앞 근육이 살짝 자극이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얘네의 힘만 가는 게 아니라 아랫배 힘으로 으악 이 다리를 끌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자 허리 꺾이 오리지 않게끔 주의하고 대힘으로 갈 거예요 자 호흡은 후 계속 내뱉으면서 갑니다 자 톡톡이들 우리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자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몸은 노력한 만큼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운동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언니가 어디 있죠? 후 후 우리 탈탈 자 아랫배가 여러분이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자 다리 살짝 벌려가도 괜찮아요 골반 앞쪽 근육이 쥐가 날 것 같다면 언니처럼 살짝 벌려가고 괜찮은 톡톡이들은 붙여서 안쪽 허벅지까지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아갈 수 있도록 3, 2, 1, 0 우리 석경 힘 단단하게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그대로 누워서 동작합니다 자 다리를 위로 올렸다가 내려주고 무릎 잡아서 올릴 거예요 자 이때 허리가 이렇게 딸려가지 않게 오늘은 모든 동작에서 허리 뜨지 않는 범위까지만 가주세요 자 언니 저는 그래도 배일이 없어서 소리가 자꾸 떠요 라고 한다면 방법은 두 개예요 다리를 조금만 내리거나 또는 손을 엉덩이 안으로 넣어서 보완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본인에게 맞게끔 가세요 톡톡이 옆집 톡톡이 따라 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보다 조금씩 조금씩 단계별로 가는 게 중요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너무 빠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언니 속도 맞추지 않아도 되니까 호흡하면서 오늘은 배를 계속 집어넣고 가는 거에 포커스를 모으세요 후 그대로 잡고 자 계속 안쪽 허벅지에 끄시고 우리 엉덩이 그 다음에 아래쪽까지 주고요 자 계속 허리 딸려가지 않게 주의하면서 화이팅입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어요 톡톡이 동작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리버스 크런치 갈 건데 다리는 이렇게 교차할 거예요 따로 보세요 자 싱글 레그 갔다가 엉덩이를 길썕 다시 다리 바꾸고 엉덩이를 길썕 갈 거예요 자 언니 저희 또 엉덩이 안 들려요 그러면 이렇게 다리만 가도 괜찮고요 엉덩이 살짝만 들어도 돼요 자 너무 다리 힘들다면 엉덩이 떼는 게 힘들다면 옆에 있는 변환 동작으로 바꿔서 진행해주세요 자 그리고 갔다가 조금 머무르면서 내려와야지 갑자기 꽉 떨어지면 할 거 하나도 없겠죠 자 계속 배 힘을 주면서 그 다음 어깨가 들리지 않게 팔 뒤쪽 근육이 삼두근에도 힘 단단하게 쭉 이어가 주세요 후 자 여러분 세상에서 내 의지로 바뀔 수 있는 거 딱 하나 자 우리 운동 몸이라고 하거든요 자 몸은 내 의지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의지로 우리 몸 더 예쁘게 만들어보자고요 자 어깨 올라가죠 자 화이팅! 톡톡이들 할 수 있습니다 후 자 숨 내뱉이 멘션 리버스 프런치 똥배를 다 딱딱하게 만들어줘요 아 너무 잘했어요 다음 더블 레그 스트레치 변형인데요 다리 케이블 탑 손발이 들어 다리를 뻗고 엑셀 내쉬면서 올라오세요 다시 다리를 뻗을 때 허리 안 꺾이게 내가 가능한 만큼 다시 올라오면서 계속 배만 납작하게 자극을 줄 수 있는 동작입니다 자 이거 너무 난이도 어렵다 한다면 옆에 있는 변환 동작으로 바꿔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완전 지금쯤 바들바들 떨리고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근육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자 주의할 점 몸만 꺾여버리면 안 되겠죠 날개뼈를 들어 올려주는 내 배 전체에 힘이 있으셔야 돼요 자 아깝다기들 언니도 갑자기 웃음을 읽고 있었는데 자 웃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되찾아오세요 자 스마일 웃으면서 화이팅 자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오늘의 노력이 조금씩 쌓여서 우리 배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어제 먹은 지방기들아 벗어나봐 이렇게 외치면서 올라와주세요 자 무릎과 이마가 가까워질 수 있게 자 무릎통사 배꼽을 집어넣고 해주세요 마지막 동작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손 엉덩이 옆에 다리 위로 내가 내릴 수 있는 만큼 다리를 내려주세요 자 홀딩 멈춘 동작이요 푸우 자 이때 허리 꺾인다면은 다리 조금 위로 올려서 바뀌고 이것도 허리가 아프다면 손을 안으로 넣어서 보완해주세요 본인에게 맞는 범위까지만 내려가고요 대신 양심껏 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쉬운데 계시면 안 돼요 자 이때 언니가 말한 것처럼 속근육, 복근육까지 쓰지 않는다면 겉근육만 쓰여서 배가 홀룩하게 우리 복직근이라고 하는 겉근육만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언니가 처음에 알려준 후! 이 호흡하면서 배를 뒤쪽으로 완전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력이 생기는 중이에요 딱 멈춰있는 근척성 수축이란 근 수축으로 우리 톡톡이들 지금 굉장히 여기 예쁘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만 더 갈게요 언니 홍장 무대일 것 같아 자 우리 톡톡이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배가 찢어질 듯이 아프셔야 돼요 허리 아프면 조금 올리세요 할 수 있어! 2 1 2 와! 끝냐라! 깜짝이야! 탈출! 톡톡이들! 언니 완전 홍장 무대 뻔했잖아요 진짜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은 하이파이브 마무리 갈게요 하이파이브! 예! 톡톡이들! 우리 열심히 복부 운동을 해줬으니까 마무리는 근육이 놀라지 않게 스트레칭을 해주셔야겠죠? 자 첫 번째 스트레칭은 엎드려서 진행해 볼게요 자 배를 다여서 엎드려 주시고 다리는 골반 나비 양손은 가슴 옆에 혹은 그보다 살짝 앞에 두고 어깨를 끌어내려 바닥을 바라봐 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마시는 숨에 손으로 바닥을 밀기 시작 내쉬는 숨에 끝까지 상체를 올라와 스트레칭 자 시선은 정면 보셔도 좋고 더 가능한 톡톡이들은 약간 위를 바라봐 주면서 위에 있는 복부까지 전체를 늘려주세요 다시 천천히 내려오고 두 번 더 갈게요 다시 호흡감께 둘 자 어깨 올라가지 않게 끌어내려서 시원하다 시원하다 생각하면 내릴게요 다시 내려오고 한 개 내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탑 자 5초에서 10초 정도 각자 버텨주실 거고요 그대로 서서히 내려와 주세요 자 마지막 자 이번에는 오른쪽 무릎을 접어주셨다가 천천히 트위스트 몸통을 쭉 꼬아주세요 허리 뒤쪽 면이 늘어나고 허벅지 앞쪽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대로 돌아왔다가 반대쪽도 똑같이 왼무릎 접어서 손으로 바닥 밀어내면서 몸통 트위스트 자 이때도 허리 뒷면이 쭉 늘어나는 걸 느끼고 배 앞쪽까지도 충분히 늘려주세요 그대로 돌아옵니다 자 동작이 끝나면 양손으로 바닥을 밀어서 아기 자세 차일드 포즈를 통해 무리되지 않게 허리 뒷면까지 충분히 풀어줍니다 호흡 편안하게 이어가면서 등 뒤 넓은 근육을 늘려주세요 그대로 천천히 룰업 올라옵니다 하이 샤넹 크리스틱 마무리 톡톡이들 어떠셨나요? 진짜 똥배가 납작해지고 뱃살이 쭉 빠져버리는 것 같진 않으신가요? 오늘 언니가 준비한 이 운동 꾸준히 따라하시면 진짜 식단을 하지 않더라도 배가 더 탄탄해질 수 있으니까요 한번 꾸준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 밖에도 어떻게 운동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톡톡이들은 옆에 있는 비타민 신지니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이즈 챌린지가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이대로 운동만 하셔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어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서로 서로 응원을 해주면서 다이어트 에이지를 불끈 쌓아가고 싶다면 옆에 있는 비타민 신지니 톡톡 카페를 참고해주세요 다양한 다이어트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고 다이어트 친구도 사귈 수 있으니까요 많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의 라이프 스타일이 궁금한 톡톡이들은 옆에 있는 제 인스타그램에 눌러와주세요 다양한 운동 방법과 제 일상생활이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찾아와주세요 톡톡이들 오늘도 좋은 에너지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운동으로 만나요 톡톡이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